저도 복면광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내가 편견을 갖고 뭔가 이렇게 듣고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너무 반성하죠. 사실은 1회 때 산들씨가 나왔었어요. 산들씨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사실은. 그냥 아이돌의 한 친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송 산들씨도 복면을 쓰고 노래를 했잖아요. 그때 제일 진짜 많이 반성했어요.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친구를 내가 몰랐구나. 그러니까 좀 새록새록 반성도 하고 더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솔지씨도 그렇고 루나씨도 그렇고 정말 최고들이구나. 곡을 좀 더 고민해서 써야 되겠다. 저런 분들이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이런 반성도 했어요. 어... 어...